오늘의 질문입니다. 레마킴은 끌어당김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달라 보이는 두 컨셉을 어떻게 조화시켜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해하고 싶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서로 반대되어 보이는 두 힘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는 비즈니스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사업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단순히 설명을 하자면 비용을 줄이고 높은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협력업체에게 비용을 너무 낮게 지불한다면 협력업체가 나중에는 힘들어서 사라지게 되고 내 사업체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결국 서로 이득을 취하고 싶어하는 두 세력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세상에 두 개의 반대되는 형이상학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지적인 창조와 자동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수동과 자동이죠. 첫 번째 의지적인 창조의 대표적인 예시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의지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설정하고 창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창조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저의 의도로 인한 창조로 보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자동적인 창조의 예시는 방금 말한 나의 애고를 제외한 모든 우주입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것, 제가 이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몇 년 동안 창조한 결과물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번개, 떠있는 태양, 떠있는 달, 자라나는 저의 머리카락, 뛰는 저의 심장, 눈앞에 지나가는 개미, 푸르른 하늘, 날아가는 새들, 그리고 저기서 발생하는 전쟁들, 뇌 없이도 알아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세포와 원자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하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창조가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창조의 힘은 우리 차원 내에서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애고로서 행하는 의지적인 창조가 있고 이제 우리의 애고가 없이도 우주가 발생시키는 자동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애고의 창조와 우주의 창조, 의지적인 수동적인 창조와 자동적인 창조, 이 두 힘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며 물질 차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한 명의 인간만 바라봐도 표면적인 의식과 잠재의식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이론이 그렇게 낯선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여성, 저 여성과 데이트를 해왔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친한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생일 파티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처음 보는 여성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여성분과 나중에 사귀게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이 여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아본다면 분명히 첫 번째,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나의 의지적인 창조와 두 번째, 친구의 생일 파티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형을 만난다는 우연을 가장한 우주의 자동적인 창조 이 두 창조의 힘이 맞물려서 현실로 발현이 된 거죠. 제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닌 이상 저의 의지적 창조 하나만으로 절대 어떤 것도 이렇게 딱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주의 질서 내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인형과 우연이 맞물려야지만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협력업체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제공받아서 이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물품으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팔면서 수익을 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협력업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빨리 빨리 더 싸게 더 쉽게 오늘까지 주세요 라는 식으로 계속 계속 압박을 한다면 결국 이 두 사업체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에고로서 무언가를 원한다 라는 의지적인 창조의 의도를 가지면 우리의 창조협력업체인 즉 공동창조자인 우주가 나머지 모든 일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 과정 내에서 우리가 공동창조자인 우주를 믿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나와라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결과가 나와라는데 빨리 빨리 오늘 안에 반드시 이번에 무조건 돼야 됩니다. 라면서 자꾸 푸시하고 일을 방해한다면 일은 오히려 계속 계속 늦어질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난 뒤 잠을 자면서 뇌가 알아서 머릿속에서 기억을 정리하면서 똑똑해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한 후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할 때 자동적으로 근육이 회복하면서 더 강해지고 커집니다. 아플 때는 우리가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그 뒤 잠을 자고 휴식을 하면서 몸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내맡깁니다. 즉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주에게 내맡기고 또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다시 나머지 모든 일은 우주에게 내맡기고 이 상반된 두 태도의 조화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시기가 지나고 나면 뭘 해도 잘 안되고 막히는 시기도 옵니다. 이 시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있는데 사실 이 시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와 우주라는 두 공동 창조자의 협력체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턴이 끝나고 이제 공동협력체인 우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입장에서 농사를 할 때 항상 땅이 비옥하면 매년 풍년일 것 같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매년 풍년이면 매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년 풍년이 지속된다면 땅 속의 영양소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안되는 흉년 동안 작물 재배가 감소를 하겠죠. 그때 토양이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적으로 영양소가 재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풍년이 될 수가 있죠. 즉 인간이 원하는 것과 우주가 원하는 것을 서로 한 차례씩 양보하면서 지속적인 공동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인간만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도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운동을 잘하고 싶어 하면서 24시간 공부만 하고 24시간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좋아지거나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잠을 줄이면서 뭘 열심히 해봤자 효과도 없고 효율성만 떨어지고 빨리 죽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되 동시에 우주가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 합니다. 이 두 협력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뭘 해도 막히는 시기가 갑자기 온다면 우주가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우주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위해 양보하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올바른 공동 창조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인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결과를 다 이루어낼 거라고 욕심을 부릴 때와 우주와 공동 창조자로서 손을 잡고 창조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쉽게 하지만 강력하고 큰 결과를 낼 것 같나요? 답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정한 창조는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힘의 균형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큰 가능성과 기회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여정에서 의지와 내맡김의 조화를 조화롭게 연결해서 공동 창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